해외여행가서 샤워하고 나면 머리카락이 뻣뻣해지고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아? 궁금증 유발과 해소를 한 번에 물어보기도 전에 해결해주는 전전에다! 연수기 편 피부에 닿는 물 설마 씻을 때마다 아무 물이나 그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 바르는 것보다 깨끗하게 씻는 게 피부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야 그래서 매일매일 세안하고 씻는 물이 중요하다는 거 설마 몰랐던 건 아니지? 우리가 씻을 때 사용하는 수돗물에는 피부를 푸삭하게 하는 각종 금속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 물질이 많으면 경수, 적으면 연수라고 해 연수는 부드러운 연에 물 숫자를 쓰는데 피부에 자극이 없는 부드러운 물이라는 거야 바로 연수기! 연수기 안에는 양이온 교환수지가 있는데 이게 핵심이야 연수를 쓰면 피부 보습과 피부결에 도움이 되겠지? 특히 자주 씻는 여름, 건조한 환절기, 보습이 필요한 겨울철까지 두루두루 필요해 여기서 하나 더! 코웨이 연수기는 필터에 한방 약옥 수출물이 담겨 있어 매일매일 부드럽게 케어할 수 있대 연수기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터 교체와 관리는 필수! 코웨이는 2개월마다 연수기 안에 필터를 관리해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부드러운 물로 걱정 없이 샤워할 수 있어 맛있는 물만큼 중요한 피부에 닿는 물! 코웨이 연수기로 한층 더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보자고!